방금 끝났어 지금 바로 인생의 생명화 진짜 나왔던 장소 이제와 드디어 하나 둘 셋 박수 하나 둘 셋 어 근데 하나도 안보여 제 영상에 셋 넷 생일 축하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사진을 찍어야지 잠깐만 예쁘다 보라색이야 우리 케이크 제일 예쁘지? 어 너무 좋아 좋아 웃어 웃어 귀 이거 넘겨 그 귀지 여러분 예쁜 사진은 이렇게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열정 앉아있어 봐 보려 앉아 봐 이것이 바로 스튜디오 아냐 저 케이크 쪽으로 와야 돼 도마 다 찍었어 이미? 어 보여줄 수 있지? 아 미쳤나봐 아 정말 예뻐 진짜 아 너무 뿌듯하다 헉 그거야 다시 다시 그렇게 웃어 다시 왜 오른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 홀라보이네 너무 예뻐 구는거 찍어줄게 굴어도 되나요 이제? 네 세로로 찍어 가로로 찍어? 인사에 올리게 세로로? 제 소원은 첫째는 건강 둘째는 취업 셋째도 취업입니다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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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 아냐 멍청 아냐 알지 유튜브 진짜 안 돼요 힘들었다 미얀 변질바 미얀 변질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여기 미쳤나봐 노래 싫어 능분할 거 같아 와우, 고혹적. 오마이갓. 진짜 귀엽다. 너무 예쁘다 진짜. 여기 진짜 대박이야. 근데 이거인데? 기다리자 얼굴을 보네? 앞에도 있어. 도경이와 갠시 사이를 갈라놓은 도경이. 부들부들. 원래 퐁큐 먹을래, 좋겠다 먹을래, 괜시먹을래 있어. 괜시먹을래. 야, 박수아 좋아하는 이유인 줄 알아? 너가 엉덩이 좋아해서 그래. 대화번호 많은가 봐. 꼬리봐. 되게 부드럽게 자른다. 너무 귀여워. 케이크 디자인은 어떠신가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드시네요. 색깔 초기수까지 마음에 뺏어. 아, 뭐야? 귀엽죠? 귀엽죠, 귀엽죠? 아, 이거 어떡해? 하하핳아. 어머니, 트월, 트월! 왜 안나와. 진짜 진기한 반경이다. 우와 너무 진기해. 이거 뭐야? 맨정신 맞아, 제? 두 가지 슬성했어. 언니. 언니. 못 가기를 많이 해요, 언니? 언니. 뭐야, 뭐야, 뭔데? 뭐야,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어, 너무 흉해. 저 와인지는 무슨 죄야? 어, 너무 흉해. 맛있다. 너무 흉해. 휴라! 너무 흉해. 너무 흉해. 너무 흉해. 너무 흉해. 참 잘해야. 안녕하세요. loser. 감사합니다.